Q. 장어, 장어, 장어 장어, 장어, 장어 이런 날이 오다니 오, 장어, 장어 여기 자리 좁을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이다, 장어 오랜만이다, 장어 강첩을 하면서 먹게 될 준비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요 자, 주목 제가 지금 뭐를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 김병지 감독님의 골든베 카드입니다 여기 김병자 진짜 김병지 감독님의 카드가 진짜 리얼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장어를 마음껏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준비됐습니까? 예! 장어 먹으러 준비됐습니까? 예! 맛있게 생길 축하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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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이 오셨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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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장어 안 비리고 너무 좋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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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한 번 하자 예! 부주장에 한 번 건배 한 번 하시자 예! 예! 세상에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소금 둘째 황금 셋째 바로 지금 ... 지금은... 네... 맡겨 가십시오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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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 이런 거 좋아하세요? 선배님들 좋아해